안녕하세요. 고수에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삼거리에만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경제 재개 수혜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어제 하루 숨고르기를 했던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고 개인도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3,18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0.4%대 탄력으로 장 초반에는 3,190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3,180선 중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기관도 현재 조금씩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대 탄력으로 1,02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움직임 보시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의 도입 가능성이 재개가 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EU가 지문 신용카드를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체 인식 관련 주들, 그리고 건설기계, 석유화학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주 7천억 원을 매수했던 개인이 오늘도 매수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작에 바로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여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작을 대응해보면 좋을지 저희와 1시간 동안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 시점이나 매수가가 괜찮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 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어떻게 QR코드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갈 때는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이용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다시 코스피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김상현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반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겠죠. 부양책이 계속 나옵니다. 1차, 2차, 3차 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92일, 한 세 달 정도 됐는데, 세 달 동안 부양책이 나온 규모가 약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인데,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죠. 지금 경제가 앞으로 좋아지고 있다. 최근에 경제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부양책 계속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조심했던 부분들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테이퍼링을 통해서 조금 버블을 줄이고, 나중에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미리미리 마련하는 출구 전략이 나올 것을 생각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출구 전략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경제를 더 부양시키기 위한 부양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중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중국을 제쳐야 된다. 중국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 이러면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런 평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조금 더 앞서가고, 중국을 좀 따돌리려고 하는, 제쳐두고 더 큰 성장을 해서 중국이 미국을 넘보지 못하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회의도 있었잖아요. 지난주쯤에. 반도체 회의 때도, 결국은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회의였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흐름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백신 관련된 중요한 뉴스도 나오기도 했고, 일단은 그런 영향으로,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제 많이 나갔던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돌아와 주면서요. 그런데 기관의 매매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기관이 오늘 현물에서는 1,200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지만, 특히 연기금이요. 연기금이 선물 시장이나 주식 선물로 어제 매수를 선택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연기금은 주식 선물을 매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선물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전체적으로 선물이랑 주식 선물에서는 매수를 좀 택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증시가 고점이라, 조금은 차익 시전이 들어가면서 현물은 매도를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꺾이거나 그렇게는 않기 때문에, 상방에 아직까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가져가면서 비중을 좀 지켜간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지금 미국의 증시 현황이나 원화랑 달러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동영상 기관이 지금 선물을 선택하는 것은 증시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기다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는 아직까지는 상방을 유지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인데, 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동안 백신을 2억 회에 맞췄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미국인들은 백신을 맞아야 되고,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고 있으면 백신을 맞지 못하니까,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백신 맞고 하루 정도 쉬어야 된다고 하니까,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유급 휴가를 나라 입장에서 강제할 수 없으니, 그 유급 휴가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가 세금 공제를 통해서, 그걸 훨씬 커버를 할 만큼의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백신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것도 어제 미국 증시를 올리는 힘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슈를 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백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접종률도 굉장히 낮고, 공급도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던 것처럼, 반등이 쉽지가 않은 이유는 현재 부분에 있고, 어제 미국 증시는 경제 재개 수혜주들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는 경제 재개 수혜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백신 이슈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주에 있었던 반도체 회의, 미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건설, 기계, 인프라 이런 쪽이나, 아니면 백신 공급 이슈에 대한 제약주들, 이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와 차이점이 백신에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 사유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 역에 대해서 반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키우려고 하는 산업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지금 많이 못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아직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선물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지수의 우상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 백신 접종 여부가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것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적다는 점, 하지만 반도체 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형재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현금을 잘 못 넣고 계십니다. 증권계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좀 고점 부담이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하방도 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더 갈까요? 안 갈까요? OX를 자꾸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느 구간에서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추세대로 가면 되겠지만, 각 변곡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간에서도, 하루 이틈만 잡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한 달 정도 나오다가 다시 지수를 올려주는 자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재도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상승하지 않을지, 이 저항 여부를 테스트하는 자리들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를, OX로 이제 뭐,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양쪽을, 양방 배팅을 다 해놓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금도 있고, 만약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전략을 좀 세울 것도 세우시고, 주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쨌든 상승의 배팅을 하는 거니까, 주식 자체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양방향 배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지수가 이만큼 바닷건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고가에 거의 가까운 정도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들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종목들은 지금 되게 쉽게 정리하셔서 현금화 시킬 텐데, 손실을 보다가 손실폭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손실이 큰 종목들은 분명히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면 또 장투가 되실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는 거 보고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못 줄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손실 보는 종목만 계속 끝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보면, 주식이 이제 옛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소년들께서 말씀하시는 경헌이 있습니다. 수익은 오래 끌고 가고, 손실은 짧게 잘라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매매를 하시고, 어쨌든 간 지수 고점이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현금이 좀 있으면 다시 물타게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계좌에 손실 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스럽다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를 잘 보세요. 지금 분명히 별로 올라가도 수익이 안 되고, 별로 빠져도 손실이 안 될 만한, 소위 말하는 조각 모음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 0.5%, 비중 1%, 2% 이런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손절할 종목들이 없다라고, 혹은 지금 주식이 힘들다고 하시면, 조각조각한 난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해가지고, 혹여나 뭐를 하방에 대비를 하시고, 덩치가 좀 있고, 괜찮은 종목들, 내가 좀 모아온 종목들이 있다, 그런 것들 좀 가져가보셔죠. 아직 추세가 죽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현금화를 하는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자르기 힘드시 되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 것들, 만약에 상하가 가든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종목들을 현금화 시키는 것도 전략이니까, 참조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수가 고점, 돌파, 조정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때로는 과감한 매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드린, 오늘의 시장 분석과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는 문자로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 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2일자 게시물을 눌러볼게요.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픽,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들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또 재미있는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종목 중에서 7번인데요. 율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율자 좀 흔치 않은 글자죠? 오늘 힌트 들어볼까요? 율로 시작하는 게 2개 있네요. 2개 있고, 하나는 2글자고 하나는 4글자이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겠네요. 일단은 검색해보시면 답은 바로 나오시고요.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서 2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뉴스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왔었냐면 예전에 농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 둘째 아드님, 차남이 부회장이 들어가 있는 회사라서 어떻게 보면 자식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하는 일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예전부터 되게 오래된 관계를 지속했었기 때문에 아마 농심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측면이고 일단은 하는 일 대부분 농심과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 흐름이 많이 빠져있다가 조금씩 돌려주는 흐름이 있고 최근에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때 위에서부터 많이 빠지고 조금씩 반등 잡아주는, 지지 잡아주는 종목들이 승률이 되게 좋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기술적으로 자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참고해보시고 애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율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오늘은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일단 검색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음에 힌트를 들어볼까요? 검색을 다 하시겠죠. 주식하고 계신 분들이 검색 안 하실 리가 없죠. HDS에서 그냥 한 글자만 넣어도 정답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정답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하느님부터 말씀드리면 식품이 생활용품 포장제 및 산업소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식당 가서 먹기도 힘들고 또 요즘 모여서 같이 식사하기도 힘든 시절이 됐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즌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모여서 식사하셨다가 걸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이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 4명 이상은 안 걸리는데 모든 사람 4명 이상은 상관이 없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참 여러분 우리 참 살아가기 힘든 시절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으로 포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아무래도 나가서 사 먹기보다는 집에서 가져와서 뭔가를 해먹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간편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드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포장제나 소재에 관련된 회사들은 보실 만한 구간이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농심의 식품 포장제를 납품한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같은 시즌에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사실은 저희가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지만 여기서 또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율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오늘 많이 정답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HTS에서 율만 딱 찍으시면 네 글자의 종목이 나오니까 장소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고점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 혼자 가지고 하이니스 가지고 버티가 좀 힘든 시즌이 됐습니다. 특히 시장의 변곡점에 있을 때는 상승, 하락,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변곡점에 있을 때는 테마들이 횡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힘든 종목들을 해야지만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미리 장전에 저희가 매일 종목들 다 이름도 오픈해가지고 장전해 드리니까 문자들도 사연과 함께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농심에 식품 포장제를 납품하는 회사가 라면 같은 거 포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냥 생으로 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포장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하는 일의 뒷글자에 보면 관련된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옛날처럼 정육점 하나 가도 비밀봉투에 싸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한 근 사면 이제 썰어가지고 이렇게 신문지에다 싸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아니에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새끼끈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사줘도 있었는데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신문지만 해도 얼마나 물기도 빠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나요? 기름기도 빠지겠네. 그럼요. 다음에 신문지에 고기에서... 그게 바로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그때 그렇게 기름기가 빠진 돼지고이가 다이어트 식품이지 요즘 무슨 이제 나오는 비싸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곤약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에요. 원래 신문지에 싼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이어트 식품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비닐봉투나 이제 합성수지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업종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물림 말고 생물 말고 또 배우는 감옥 하나가 들어가 있고 뒤에 두 글자를 드리고 앞에 한 글자를 드렸으니까 두 번째 글자만 맞추시면 됩니다. 나중에 2차 힌트로 주세요. 네? 네. 너무 다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커트를 했습니다. 자, 율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또 고기를 또 신문지에 싼다는 말은 또 처음 들었습니다. 자, 힌트를 이렇게 드렸고요. 자, 2차 힌트는 저희가 상담 중간에 다시 한 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웃는 모습이 금메달감인 앵커님 안녕하세요. 비덴트 매수가 15,300원 비중 20%입니다. 자꾸만 떨어지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13,450원.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많이 올랐죠.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가상화폐가 자체가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도 비트코인이 많이 조정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같이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한참 행행할 때 드렸던 말씀은 지난주, 지난주 만에도, 지난주가 아니죠. 한 달 됐네요.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주식을 해가지고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 비트코인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손실을 받기 때문에 더 빠르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들어가시면 더 빠르게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빠른 수익은 빠른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불법 행위 소위 말하는 외국에서 환차익을 노려가지고 정당한 송금이죠.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코인 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속을 하고 또 불법 행위들을 단속한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만 일단 놓고 생각할 게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과는 가격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조금 조정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도 잡으려다가 다시 실패를 했겠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먼저 잡기려고 원하는데 일단 수급의 힘으로 물러간 측면이 있고 오히려 빠지면 당기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가면 다시 한 번 코인이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조정 이후에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 그게 12,0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장기 입형 때와 전저점, 전에 뚫었던 정고점 인근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한 번 더 추세를 돌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손절가 12,000원 잡으시고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교 말씀드리고 손절가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가격 반등과 함께 충분히 이 정보 같은 경우에도 반등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위 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썸에이지 매수가 3,800원 비중 50%입니다. 사놓고 너무 떨어져서 거의 몇 년 동안 쳐다도 안 봤는데 복구돼서 수액 중이네요. 이럴 때 파는 게 답이겠죠? 라는 문자인데요. 정말 몇 년 동안 정말 잠잠하다가 지난달부터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요. 매도 시점 잡아볼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이면 아마 2018년? 이제 이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썸에이지가 관리 종목이 지정되고 지금 실적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없었으면 진짜로 이게 주가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주가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장 폐지나 그런 쪽이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많이 회복이 좀 되고 급등이 나오고 오히려 너무 급등이 나와서 주식이 거래가 좀 정지가 되는 흐름까지도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그냥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면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 종목이 지정됐지만 올해 풀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걸 기다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7270님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 방치를 시켜뒀다가 그것도 비중이 50% 사실 주식을 반포기한 상태였는데 이게 회복이 됐고 잘 올라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4,800원, 5,000원 이 정도 선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리 종목이 붙었으면 일단 관리 종목이 왜 붙었는지 보면은 4년 연속 적자인데 4년 연속 적자가 붙고 내년에도 적자가 되면 이제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갈 텐데 지금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 손실이 확 줄어드는 게 신규 게임 출시 때문에 확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가 급등은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무시를 시청되는 입장에서는 무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4,800원에서 5,000원 부근에서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6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파마 매수가 6만 2천원, 비중 30%입니다. 매수가까지 다시 올지 궁금합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라는 문자인데요. 한국파마 어제 좀 윗골이 길게 달고 은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하락 마감했고 오늘은 강부학권에서 5만 5,8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자, 일차 아니면 신물질 개발 소식 때문에 상하가를 찍고 어제 크게 조정을 줬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상하가를 여러 번 찍었던 종목이고 연상을 한 5연상, 6연상으로 찍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강한 시세를 줬던 종목이지만 우리가 이 회사가 만드는 코로나 치료제에 맞고 있지 않습니다. 기대감으로 하는 차트는 먼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구간 사실은 어제 거래량이 터진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 단, 오늘 양봉이 나와주는 건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지 마시고 오늘 양봉이 종가까지 형성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봉까지 어쨌든 간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2%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양봉이고 지금 보합권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양봉 마감을 해준다면 내일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고 소위 말하는 매수가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봉 형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현재 구간은 보유하자. 만약에 오늘 브레이크가 잡혀주면 단기간에 매수가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대신 이런 종목들은 소녀가 짧게 잡으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양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손전가를 5만 3천 원的 지금 5만 5천8백 원이니까 2천 원만 더 짧게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장 흐름 잘 지켜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스코 매수가 5,210원, 비중 10%로 갖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매수가 근처에 왔네요.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까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5,350원입니다. 몇 개월 정도 보유하셔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왔는데 목표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단기, 중기하고 장기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목표가를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좋은 점은요.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지부진하죠. 매수하고 나서 지지부진하고 매수가 이상 왔다 오기도 했다가 빠지기도 했다가 그런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주식의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시간 투자만 잘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것들 빨리 어떻게든 수익 내려고 하는 매매보다 오히려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스코는 일단 지금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밤부터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있죠. 이 종목도 태양광에너지랑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세계기후정상회의 이후에 친환경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움직여주게 된다고 하면 다스코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세는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번 주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시세가 만약에 잘 나온다. 잘 나오면은 시세 급등이 나왔을 때 한 5천원 중반대, 6천원은 좀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 정도에서는 목표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많이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좀 길게 끌고 가면서 6천원 또는 8천원 정도까지 중장기 정도 목표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이랑 해서 기후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벤트 소멸성으로 환경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납폭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잠깐 매수가를 딱 지키는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하셨다가 나중에 뭐 5천원 초반대라든지 5천원 좀 완전 5천원 4천9백원 이럴 때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밤 그 다음에 내일까지 나올 세계기후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와 함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5천5백원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천천히 움직이면 길게 한 6천원 이상까지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상담 모두 마무리해 봤고요. 다시 한번 논의자 고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율자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율로 시작한 4가지 글자의 종목은 한 개밖에 없긴 한데 아직 정답 문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끊었는데 죄송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끊어가지고 문자가 안 들어오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글자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 문자를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모릅니다. 어떤 종목이 대한민국에 상상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삼성전자 하이애이스만 사시고 사신 다음에 지루하니까 다시 매도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고 여러분들 매도하고 내일 보면 빠져있지만 항상 내가 판 종목들을 석 달 후, 여섯 달 후에 보거든요. 그때 되면 당연히 다시 올라왔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 여러분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종목들을 추천해드리는 걸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드리니까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두 번째 글자는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일단 서울의 반대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이나 부락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한 글자의 단어고 저는 저희 집 근처에도 건물에 보면 식객땡이라고 해서 옛날에 만화책 식객에 나오는 요리 음식점들이 체인점을 모아가지고 식객땡이라는 한, 뭐라 그럴까요? 군락을 이루면서 식당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객땡에 한 글자를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 다 아시는 단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 너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립스틱을 너무 빨갛게 칠하거나 어떤 남자들이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멋을 내겠다고 좀 과하게 하거나 이러면 땡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개성시대니까. 예전에도 개성시대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오히려 개성이 없어요. 우리 저기 김상현 전문가 헤어스타일 보십시오. 오늘 땡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본 듯한 머리인데 뭐 이래서 요즘은 개성이 옛날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저기 남자들도 쫄쫄이부터 힙합바지까지 스타일이 다양했는데 요즘은 좀 오히려 우리 때만 하면 못하다. 우리 때만 하면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단어지만은 두 번째 글자 시골 나타내는 한 글자를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는 일이기도 하고 과학을 배울 때 물리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고 이 과목 한 과목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원래 네 과목이었다고 하던데 한 과목이 뭔지 지구과학이라고 하시네요. 저 문과라서 잘 몰랐어요. 저도 문과입니다. 저희 때는 지구과학을 배웠는데 그랬던 네 과목 중에 지구과학도 아니고 지학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고 물리도 아닌 한 과목을 딱 써주시면 오늘의 네 글자의 종목 나오니까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시황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참조하기 위한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답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보통 땡스럽다 이럴 때 그거 그 글자고 뒤에 두 글자는 또 과학탐구의 한 가지 과목 그 이름을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율로 시작하는 오늘자 퀴즈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맞춰주시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매수가 38만 4천원 비중 25%입니다. 카카오랑 비교하다가 네이버로 투자를 결정했는데 지지부진하네요.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아야 할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이버는 한 두 달 정도 좀 부진하긴 한데 어떻게 목표가 볼까요? 일단 지지부진한 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지부진한 게 나쁘지는 않고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정말 이슈가 많죠. 어떻게 보면 배터리로 치면 LG와 SK처럼 정말 많은 공통된 사업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서로 부딪히는 업종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다.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과연 나쁜 걸까요? 그런데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착시 효과 때문에 주가가 싸 보이니까 또 개인 매수세가 이때만을 기다렸다 하면서 매수라는 물리면서 카카오가 변동성이 생겼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매일 네이버를 선택하신 게 결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카카오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면 카카오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빠지면 두 개가 같이 빠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로 선택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신 것 같다. 그런데 이 전제는 이 두 종목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더 견고한 거지 빠질 때는 누가 더 견고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빠질 때는 같이 빠질 텐데 그래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빠져도 영향이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를 해주면서 지지부진한 게 앞에 뒤에 두 글자 빼면 어차피 지지구간이 나온 거예요. 지지구간이 나왔고 매몰대가 형성이 좀 되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여기 매몰에 대해서 형성을 해주면서 한 36만 원, 35만 원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좀 잡힐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락 나오게 되면 지금 C2만 원인데 10만 원까지도 금방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를 좀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한 36만 원 정도 10% 안 될 겁니다. 10% 안 되고 카카오는 만약에 손절가 잡으면 저는 10만 원 드릴 거거든요. 그건 손절가가 마이너스 20%가 돼요. 그것보다는 네이버가 36만 원이니까 잘하셨고 추가 매수도 오히려 그때 장이 봐서 장이 괜찮은데 네이버가 36만 원, 35만 원 정도까지 늘렸다고 하시면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도 괜찮으시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은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솔직히 지금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고가에 있고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신고가 돌파 형성이 되는데 오늘 주가 중에 두산바켓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두산바켓도 보면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 모이다가 고가가 돌파가 되는 형성들이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 이런 것을 지금 네이버가 기다려야 되는데 목표가는 사실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지금은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을 드렸고요. 손절가 36만 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아직 목표가를 잡기에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일단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9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네요. 유니스는 매수가 6,229원, 비중 50%입니다. 정리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니스는 4,500원입니다. 오늘 비중이 좀 크시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방송을 자주 보셨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뉴스가 한참 나오고 핫해지고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신 가격대는 딱 그 가격대에 제 생각에 이거 물타기도 하신 거거든요. 6,200원대가 물타기를 했으면 6,000원대 중만에서 7,000원대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바이든 치임했을 이후에 또 우리나라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뉴스에서 한참 친환경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그때가 항상 우리가 팔고 나머지는 보유한 정도, 일부 매도할 정도의 시즌이지 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올 때 사면 누군가가 던지는 걸 받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미국에서 주도를 하는 기후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열립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풍요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한 번 더 슈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 친환경 관련된 테마가 끝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리하기는 좀 아까운 구간이 있습니다. 단, 비중 50%에서 추가 매수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중이 많아요. 돈을 묶어놓고 손절을 영원히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수세선이 깨들더라도 손절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손절가 한 4천원 정도까지 잡아서 장기 입형 때 지금 어쨌든 간 241선 인근에서는 막고 지금 지지를 해주는 자리니까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다면 일단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 입형 가격대는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그 가격대가 이탈되는지 확인하시고 손절가 4천원도 잡고 일단 보유만 하세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240선이 깨져서 손절해야 될 자리에서 손절을 또 못하고 묶여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유 의견, 단, 물타기는 불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이미 너무 좀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4천원으로 잡고 일단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7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램 테크놀로지 매수가 7,345원, 비중 15%입니다. 장기간 보유 중입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십니다. 6천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램 테크놀로지도 한 7천원 중반대까지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2차 전지 소재나 반도체 소재 좀 이야기는 하는데 마그나나 삼성 XTI나 LG 화학이나 이런 쪽의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계속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어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밀고 나갈 겁니다. 이쪽에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또 주가 자체도 지금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700원이지만 좀 빠졌지만 그래도 보유해볼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 여기서 비중 5% 정도는 더 담아두셔서 비중 20% 정도로 가져가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저항이 7,500원이라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을 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일단 7,500원쯤 되면 비중 축소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7,500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원회로 가진 못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늘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다시 조금 수익을 좀 해준 다음에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매수를 해가면서 최종 목표가로는 8,000원 초반이나 아니면 정말 더 크게 봐서 9,000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이지만 주가가 올라오는 데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0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율촌화학입니다. 일단 매수가부터 좀, 가격 전람부터 말씀드리면 매수가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아봅니다. 22,200원 잡아갖고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9,500원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는 종목이고 일단 차트 안 보시면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은 꽤 좋습니다. 장기 2평대 인근에서 한 번 지지를 당기 바닥을 한 달 넘게 한 두 달째 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형 구간에서는 부담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아진 종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담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율촌화학이었고요. 두 번째 힌트를 드리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71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게요. 율촌화학이고요. 촌스럽지 않은 고수님과 도시스러운 앵커님 너무 예쁘다. 매일 시청하는 광팬입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좀 도시스럽고 두 분은 그냥 촌스럽지 않다. 이 정도로... 그냥 뭐 쏘다. 그냥 뭐 도찐개찐. 그 정도, 이 정도로 하는 느낌이죠. 종이 한 장 차이.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66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제 율하니까 다들 이 말을 써주셨어요. 율무차 한 잔 하면서 매수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로신가 봐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일 문자는 한 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율무차가 남자한테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율무차을 안 먹은 지 20년 정도 됐거든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란톡방에도 한 번 올려주셨거나 내일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자, 다음 문자 볼게요. 3779번님께서 1초 남아기입니다. 김상현님 새 헤어스타일로 아주 젊고 활기차 보입니다. 웃는 모습 고우시던데 많이 웃어주세요라는 문자가 되게 웃는 모습 좀 카메라로 잡아주세요. 예쁘게 웃어주시고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요. 머리는 오요일날부터 일주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래저래 바꿔보고 있어요. 뭐가 오늘지. 이걸로 고수하겠습니다. 카메라랑 아이컨택을 하지 못하시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자 볼게요. 0319번님께서 올 1월부터 처음으로 주식의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잘 보고 있는가요? 이렇게 새롭게 시청을 해주시고 있는 애청자 분이신데 잘 보고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투자하는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진단들,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해보세요. 그 정도 품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다라고 하시면 매일매일 시청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문장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곤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들리 시영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1.5% 빠졌고 오늘 시작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보아권 출발했던 시장은 현재는 괜찮습니다. 오늘 뭐 테마 장세보다는 개별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거래 손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4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0.5%의 오름세입니다. 3,18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현재 급격하게 물량이 줄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금융투자 양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 손받김이 있었네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500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4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보다는 거래가 조금 한산합니다. 어제 1% 가까이 빠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1030선 회복에 주력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0.6% 오르면서 102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뚜렷한 방향성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3거래일제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이 현재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은 매수로 포지션 변경 나왔네요. 현재 개인은 100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스푸트니크 관련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죠. 스푸트니크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상승받아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틀온과 이화전기는 현재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또 휴운스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이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담아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휴운스 2.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넥스도 CMO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시세 괜찮습니다. 12%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생체인식 관련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다목적 지문 신용카드를 상용화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간 결제 시장을 독점했던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플랫폼 시장이 탄생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삼성이 양산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문 인증카드를 올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의 시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보실 부분은 이 위에 세 종목은 어제 시간회 거래에서 급등했다는 포인트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크루셜택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178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테마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 안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AC는 현재 리포트발 효과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멘텀이 풍부해서 현재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을 받고 있고요. 신고가를 장중에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20만 원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또 한미반도체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고 LG디스플레이도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펜오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현재 신용등급도 안정에서 긍정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포인트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0%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93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영이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수급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다시 한 번 소폭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다시 한 번 103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수급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